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사 허준입니다. HLB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바이오 주식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포함을 해서 우리 유한양양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또 신규주 중에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ENSEL 같은 경우 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본다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항상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1등이 뭐죠? 바이오입니다. 4등이 뭐죠? 바이오예요. 6등도 바이오고요. 그렇죠? 알테오제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여기 블루엠테까지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또 TDS팜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양이 제가 계속 재료 세멸이 아니고 더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LB는 더 갑니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재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볼게요.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지금 타그리소가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또 우리 HLB 리버세라닙은 간암치료제죠. 여기는 2020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이때까지 20... 20이 아니라 2조죠. 2조. 2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그리소가 6.5조이기 때문에 유한양양의 렉라자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7조에서 8조 시장을 보고 있고요. 자 우리 리버세라닙은 2조에서 3조 사이 용도를 보고 있어요. 절반 용도 시장인데 차이점 유한양양은 로얄티를 받는 구조고요. 리버세라닙은 그냥 100% 자회사 엘레바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HLB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고 유한양양은 허가를 받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9월 20일에 제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치? NDA를. 자 그러면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유한양양의 사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첫날에는 재료 소멸로 급락을 했지만 물론 시장도 잘 맞아 떨어졌어요. 급락이 아니라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플러스 16에서 보압으로 마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 정도의 재료면 이 정도의 호재면 앞으로 주가가 밀릴 이유가 없겠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9만원에서 15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50%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럼 HLB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재료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12만 9천원을 아득히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뤄진 코스피 이전 HLB F-Day 승인 후에 신청을 할 것이다. 자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Day 승인 도전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고요. 또 이전 상장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에 이전을 하겠다는 회사 측의 방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돼요. 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있는데 자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만 18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수록 유입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만가요? 10조입니다. 10조. 유한양양은 얼마죠? 10조예요. 똑같아요. 유한양양이 10조 8천억 전일 기준으로 비슷하겠죠. 오늘 1% 올랐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10조 9천억인데 그럼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코스닥의 1등은 알테오진이 됐습니다. 2차원지를 꺾고 바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4위가 HLB인데 보실게요. 시가총액이 코스피 그대로 가져오면 10조까지 내려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유한양양이 38입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아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면 30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그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재료가 아직 부각을 못 받은 거예요. 기대감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전까지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은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자 2차 신청이라고 할게요. 2차 NDA의 이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텐데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클래스 2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짧으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이렇게 과거처럼 4개월씩 상승했던 이 구간처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스 2가 더 나을 거로 봅니다.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 이제 유한양행이 FDA 승인 이후에 재료 소멸을 밀렸지만 다시 한번 50%라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좀 보였었다.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됐다. 그러면 HLB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재료가 더 크다. 얘는 로얄티고요. 얘는 신약 개발입니다. 얘는 90%고요. 영업이익이. 얘는 10%예요. 물론 이제 폐암 시장이 더 크다라고 타그리소를 대비해서 봤을 때 7조를 기대를 한다지만 HLB는 2조 이상을 보고 있죠. 그러면 90%가 2, 9, 18, 1조 8천억 얘는 7천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더 큰 재료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물론 유한양행은 이제 유럽이랑 중국 진출도 앞두고 있지만 이거를 다 고려했을 때 7조이기 때문에 HLB가 재료가 더 크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꺾이거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HLB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밀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금리인하 진행하고 나면 9월 17일부터 FMC에서 금리인하잖아요. 그리고 9월 20일에 NDA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시간이 9월 중순 이후로 몰려 있습니다.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 자 그러면 추석이 9월 18일에 끝나니까요.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큰 기대할 필요 없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추석이 9월 19일에 끝납니다. FMC는 9월 17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차피 금리인하 확정됐으니까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재롤딩 하시면 되고 결국엔 12만 9천 원을 돌파할 것이다. 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저는 한다에 한 표를 넣겠습니다. 두 표 세 표. 어쨌든 해요.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월급 독립 프로젝트 이거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수익 내고 있고요. 하루에 두 종목 공략을 하는데 오늘 어떤 종목 수익 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예요. 여기 매수매도 타점이 나와 있는데 초기에 한번 시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 다시 분봉을 누르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오늘 오전에 주도주였습니다.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ABL 바이오 들어가서 여기 매수 두 번 했죠? 두 번 매도했어요. 3.5% 정도 수익 냈고 여기 한번도 들어가서 1.2%인가 1.3%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 그리고 유한양행도 들어갔어요.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보시면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갔죠?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게 1.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건 짧게 그냥 먹고 나온 거고요. 막판에 블루엠테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심심해서 했는데 그걸 다 치고 어쨌든 ABL 바이오가 오늘 오전에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시장 주도주를 두 종목을 공략을 하고요. 하루에 3% 수익을 낸다. 블루엠텍 빼고 ABL 바이오 4.5% 정도 수익 냈고 유한양행 1%라고 치면 5% 이상 수익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한 달에 20거래일 동안 매일 하면 60%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지나면 500이 800이 돼요. 800을 재투자를 하면 1200이 됩니다. 또 재투자를 해서 2000원 만들고 쭉쭉쭉 하다가 5천만 원까지 만드는 겁니다.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기 저와 함께 하실 분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여기 010-5904-8931번 숫자 1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평생 무료예요.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 다른 거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저는 기수제로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보세요. 왜 월급 독립이죠? 5천만 원 만들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500은 아니어도 돼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습니다. 500만 원 되면 재투자를 멈추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500만 원이 3%면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하루에 150만 원 벌면 충분해요. 그 이상 욕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독립이냐? 제가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 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혼자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약이죠. 자 이 자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 텐데 9시부터 10시에 주도주가 2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종목 수가 2500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이 2개에서 4개 중에서 두 종목을 고르는 거는 쉬워요. 50%의 확률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법 같은 비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많이 좀 보냈는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나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원칙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신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제 주위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원칙 칼같이 지켜라 욕심 버려라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비법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똑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제 지인들한테 공유를 했고요. 그랬더니 저는 4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지나니까 자리를 잡더라 이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상승이 시작됐던 부터 여기까지 20분에서 25분 동안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그냥 걸쳐 앉아서 한입 먹고 나오는 겁니다. 20분 동안 이렇게 올라요. 중간 어딘가에 나만의 타점을 잡아서 나만의 타점에 먹고 나온다가 기본입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 너무 좋죠. 자유 월급으로부터 독립 주식으로부터 자립 함께 하실 분은 숫자 1번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주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미국 대선주를 드릴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8월 마지막 주는 전기차 화재 테마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리고 30% 먹을 종목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많이 예시를 드리는 한빛 레이저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월요일에 한빛 레이저가 20% 상승을 했고 마감을 했고요. 이틀 눌렸다가 오늘 2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들어갔어도 30%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어제 눌림이 발생했잖아요.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다음 주는 미국 대선주냐 이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달 10일에 트럼프랑 해리스가 TV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조용한데 분명히 이게 신문이나 뉴스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데 누가 상승을 할까요? 여기서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는 후보자의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0일이죠. 자 보세요. 다음주 이제 다음주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그럼 다음주 안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바이오가 원래 2배 올랐잖아요. 여기 2700원부터 6000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자 지금은 쉬고 있지만 다시 가겠죠. 근데 얘는 너무 높아서 위로 먹을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부터 급등하는 종목을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바닥부터 급등하는 상승 초입 구간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절반 50%에서 절반 2분할 매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천만원으로 투자했을 때 500만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숫자로 3번 번호는 똑같아요. 숫자로 3번 보내주시면 이 내용들 다 정리를 해서 종목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계좌에 파란 종목들이 많다면 매매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바꿔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중한 우리의 투자금이에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투자금을 시장에다가 그냥 헌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20% 30% 이런 거 볼 때마다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이거 바꿔드리고요. 이 종목 일부라도 정리를 해서 여기 미국 대선주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거나 그 이상 수익 구간으로 전환도 가능해요.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 함께 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HLB는 지금 풍전등화에요. 폭풍전야구요. 자 보세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유한양양을 보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이런 구간에 와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구간 아직 폭풍전야 슈팅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보유해주시고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아 우리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로 HLB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계속 브리핑 드릴 겁니다. HLB 뿐만 아니라 유한양양 알테오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고쯤 돌파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한의사 허준과 함께 높은 곳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테구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